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1. 테스트 계획서, 인수 시험 절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목을 대, 중, 소 항목으로 나누고요. 시험 목적, 시험 방법, 시험 결과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시스템 관리, 그룹 관리 등 시험 방법 목록을 작성하고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된다, 오류 났다 그러면 다시 수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인수 시험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계획서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2. 개발 테스트 검증서, HTML 멀티미디어 리소스 디자인 코딩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 멀티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기능, 기술, 구현이 어떤 플랫폼 내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발 표준 반영이 됐느냐, 주요 페이지에 표준이 적용됐느냐, 또 반응 속도, 주요 기능이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이디, 페이지명, 개선 요구사항, 조치사항 등으로 목록화 시키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 검증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진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3. 구현 계획서 검수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된 HTML 페이지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고객사에게 인도하기 위한 릴리스 계획과 릴리스 진행 시에 발생하는 문제 있죠. 기상계획을 작성합니다. 구현계획서에. 릴리스 계획에는 개요, 구성, 일정을 적고요. 비상계획에는 비상상황, 복구 절차 등에 대한 상세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단순히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비상상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구 절차도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상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4. 멀티미디어 리소스 검수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줄 페이지별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제작합니다.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고객사의 요건에 맞게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고요. 대량일 때는 변환센터를 구축하여 작업하고 멀크로 업로드합니다. 대량 멀티미디어 리소스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프로그램 연동으로 웹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디지털 변환센터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4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5. HTML 페이지 검수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맞게 컨텐츠랑 멀티미디어 소스들이 적절히 배치하고 HTML 파일을 만듭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흐름도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페이지를 편집합니다. 또 이미지 멀티미디어를 컨텐츠와 조화롭게 배치하고요. 페이지가 완성된 후에 웹브라우저에서 로딩 속도를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페이지의 링크 정보가 잘 실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트화 시켜서 오류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6. 인수 시험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이 있구요. 그 안에 시스템 명이 있고 구분, 검수 일자, 메뉴 구성, 항목 리스트, 검수 결과 1차, 검수 결과 2차, 검수자 등 상세하게 인수 시험을 시행하고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메뉴 구분이 대메뉴, 항목은 중소 메뉴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결과서를 잘 작성해야 또 피드백도 할 수 있구요.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어 이거 문제가 있다 하면 빨리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7. 오류 체크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구분, 메뉴명, 내용, 요청자, 처리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등으로 구분하구요. 리스트는 또 개발자 및 테스터 등이 참여하여 오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합니다. 이거는 내부 개발자들 될 수 있고 고객사 인원이 될 수 있어서 테스트, 이 테스터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할지 오류 체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서류 자료를 공유해서 빨리 처리하게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8. 장애처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처리는 처리 상태, 요청자, 작업자 발생일, 처리일, 처리명, 상세창의 내용 등을 기입하고 장애원인, 장애처리 방법, 상호 대체까지 일목여연하게 페이지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팀장, PM 등 보고 단계로 거치구요. 향후에는 고객사의 총책임자와 장애처리에 대해서 보고하고, 파답받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9. 검수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수 확인서는 평가 기간, 평가자 3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작성합니다. 다섯 가지 영역, 콘텐츠, 디자인 앤, 인터페이스, 시큐리티, 시스템 관리, 테크니컬 이렇게 하는데요. 콘텐츠에는 콘텐츠가 적절하냐, 차별적이냐, 분류체계, 분량, 업데이트 등에 대해서 검수 확인하고 인터페이스 앤, 디자인에 대해서는 레이아웃, 컬러, 타이프, 페이지, 라벨, 내비게이션, 브라우저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시큐리티는 인증, 결제, 관리자, 웹서버,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안전성을 체크를 하고요. 시스템 관리는 피드백, 접속통계, 백업,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 전공을 합니다. 테크니커는 hdml, 시스크립트,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수,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식, 완료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보고서는 첫번째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하고 두번째는 웹기획 디자인의 인력구성, 세번째는 프로젝트 일정, 네번째는 산출물 문서 정리, 거기에는 분석, 설계, 개발, 구현 등 고객사가 원하는 산출물 문서를 작성하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완료 보고서와 승인자의 이름, 소속, 지위, 달자, 직인까지 기입합니다. 그래서 완료 보고서는 하나의 완벽한 포맷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완료 10일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10일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10일 사용자 매뉴얼은 전환으로 목차를 뽑고, 상세 설명을 기입합니다. 총 1장, 2장, 3장으로 나눠서, 1장에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요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장에는 사용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과 용어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3장에는 서브 시스템 개요 및 구성과 프로그램별 화면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딱 요점으로 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고객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12 운영 매뉴얼 요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 HTML, 멀티미네 리소스 등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3장으로 나누는데요. 전반적인 시스템 개요와 구성, 2장에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과 용어, 3장에는 서브 시스템의 개요 및 구성, 프로그램 별 화면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예로써는 웹기획 디자인 요청서, 작업 작성자, 승인자, 관련문서, 요청 제목, 요청구분, 작업기간 제목, 필수분구, 내용, 첨부문서 등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 운영 매뉴얼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13 프로젝트 보고서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장에는 제목, 업체, 작성자, 제출을 기입하구요. 목차에는 프로젝트 개요, 업무 기능도, 단위 업무 기술서, 업무 흐름도, 업무 문서리스트, 논리적 데이터 모델, ERD, 물리적 데이터 모델, 용어 사전, 도메인 정의서, 테이블 기술서, 회의록 등을 목차에 기입하고, 별첨으로는 프로젝트 후기 개인별 모두 작성하구요. DB 구축, 덤프 자료, 수집한 업무 문서들 모두 다 별첨으로 여기 첨부를 합니다. 네, 이러한 순서대로 프로젝트 보고서 샘플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